아 여기는요 땅끝 마을 해남의 보리밭입니다 여기는 파랗파랗 하죠 아직 근데 이게 엄청 웃긴 게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반은 있고 반은 파랗죠 또 옆 눈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곧배두 듀오 야 진짜 여기 해남이 빨라긴 빨라요 아 이게 땅끝 마을의 보리밭입니다 엄청 이거 곧 봬도 되겠죠 다 익어 가지고요 와 근데 진짜 상반되지 않아요 바로 눈 옆에 옆논만 해도 반만 익었고 이렇게 해서 바로 가면요 여긴 파랗고 이게 조금 일찍 씻고 좀 느끼시면서 그런가요 근데요 역시 해남 이쪽이 좀 따뜻해서 그런가요 좀 빠르긴 상당히 빠르네요 지나가다가 보리밭이 이뻐 가지고 잠시나만 찍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